나한테 형이라 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 아니 근데 형 맞잖아요 아닌가요? 그럼 내가 반말할게 아니 형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형이 지금 저 잘하다가 지금 여우비한테 헤쳐발려가지고 근데 나같은 경우는 푸토 저그만 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너도 어떻게 보면 ASL 우승자잖아 어 그렇죠 그렇죠 형 나같은 경우는 근데 내가 좋게 말하면 잘 안 듣는 스타일이라 매운맛으로 어차피 방송이니까 가르쳐줘도 되거든 솔직하게 어 오케이 오케이 아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형 어 채널 내가 들어가고 니가 내꺼 경기를 보면서 프로토스 할테니까 어떻게 하는지 니가 좀 보면서 아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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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스타채널 어디있어요 형 나 스타채널 스타귀제로 들어갈게 스타귀제로 스타 뭐? 스타 뭐? 스타귀 한글말로 스타귀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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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아 리플을 보자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리플 볼까요? 어 리플 오케이 오케이 내가 만들게 형님 그럼 제일 잘한 거 보여주세요 제일 잘한 거 오케이 예 아 이거 가림토 있다 가림토 어 이거 가야겠다 오케이 제일 잘한 거 음 이 프로토스가 나고 이 파란색이 엔진님인데 이거는 이제 옛날에 했는데 이거 이긴 건데 예 어어 옛날에? 얼마나 옛날인데 형 이거 한 뭐 4일 전? 5일 전? 아 뭐 별로 안 됐는데 뭐 4,5일 전? 어 옛날이라 그러는데 진짜 옛날인 줄 알았잖아 7,8해로는 뭐야 야아 형 뭐 대관통 부쳐졌어? 뭐야 뭐야 두 마리가 잠깐 스타 왜왜왜왜왜 잠깐 멈춰봐 이거 뭐하는 짓이야? 왜 아니 형이 이제 4,5일 동안 실력이 늘었다고 했잖아 늘었을 거 아니야 게임을 하면서 지금 잘못된 점이 뭐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제 어 입구를 모르고 풀오브로 여기 위쪽을 갔다가 어 그 다음에 그 동시에 이제 풀오브로 두 마리를 움직여서 미네랄 손에 아니 그것도 있지 근데 아니 어차피 입구를 몰라도 형이 풀오브 한 마리로 바깥에 찍으면 지가 알아서 입구 있는 쪽으로 나가잖아 형이 찾을 필요가 없이 아 맞네 아 그래 아니 그렇게 했을듯 그리고 파일런 찍구 서치를 가면 어떻게 해? 4인용 맵에서 어? 나 그렇게 배웠는데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? 누구야 도대체 어떤 새끼야? 누군데? 어? 라바 액션 홍구 파일런 찍고 가래? 찍고 나가라는데 그렇게? 구라치지마! 이 홍구가 언제 그랬어? 또 우승자 발휘하는 거 보소? 아니잖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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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그렇게 배웠어 그렇게 하면 안돼 게이트 짓고 나가야돼 푸푸전이랑 푸푸전이면 아 그래? 무조건 게이트 짓고 저그전은 저그전은 그 앞마당에 파일런 짓고 이제 서치를 가도 상관없는데 테란전 도스전은 다같이 무조건 게이트 짓고 가야돼 아 오케오케오케 빨리 가고 싶으면 오케 오케오케 스타트 이게 초반부터 지금 많이 꼬인거야 형 와 이거 하나가 바로 꼬인거구나 아이고 스탑 개새끼야 이거 뭐하는 짓잖아 스탑 스탑 왜왜왜 누가 아니 게이트웨이 누가 8대 지으래 아니 그럼 언제 지어야 돼 아니 이게 지금 뭐하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못 이기지 형 아니 지금 아주 지금 난리가 났네 아니 여자 아니 이제 막 스타 시작하는 사람보다 못하네 지금 어 언제 해야돼 그러면 게이트를 10대 지어야지 프로브를 계속 찍으면서 아 프로브 10 기본적으로 일꾼을 계속 찍으면서 지어야돼 형 프로브 10 프로브 10 오케이 확인 오케이 어 프로브 10대 게이트 오케이 계속 봅시다 그럼 계속하고 프로브 10 아니 지금 아무것도 모르지 완전 지금 난리가 4,5일 전 경기라고? 아니 내가 저 20년동안 좀 시간을 날렸어 그냥 내 맘대로 그냥 스탑 개시발 새끼야 스탑 왜 또 스탑 두 번째 게이트 어? 이게 뭐야 짓이야 지금 아니 뭐가 왜 왜 아니 10대 게이트를 2개 짓는다고 본진에다가? 아니 왜냐면 이제 이제 칠럿을 빨리 뽑아가지고 어차피 엥진님이랑 후방과 물량이 깔리니까 초반에 끝내려는 생각? 그렇게 형이 할 거였으면 변현재 알죠 변현재 이번에 그 홍구력 중심한 친구 어 알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센터에다 짓는 거는 말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미 지금 어 본진에다 짓는 거 자체가 어 그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야 이미 빌딩 그 본진에 지은 순간 형으로 형이 빠르게 질럿으로 끝낼 수는 없어 동실력이 동실력이라면 실력이 같다면 본진에 지은 순간 형의 생각은 이미 무너진 거라고 본진에 게이트에 지은 순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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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행 진행 그리고 12 게이트 해야 돼요 만약에 본진 게이트 하려면 10, 12 게이트 오케이 10, 12 게이트 오케이 풀오브 10이랑 12 떼져야 돼요 하나씩 오케이 풀오브 10, 12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푸푸전 할 때는 게이트 짓고 나가고 아 그렇죠 그렇죠 무조건 무조건 해야 무조건 오케이 푸푸전 무조건 저그전은 나가도 된 음 잘하고 이제 이제부터 한번 봅시다 잘했네 여기가 지금 그래도 어 잘하고 있어 이제부터는 잘하고 있어 지금까지 괜찮아 풀오브 찍어야지 풀오브 찍어야지 풀오브 찍어야지 형 풀오브 찍어야 돼 풀오브 찍으면서 해야 돼 풀오브요? 아 풀오브 찍으면서 어 풀오브 찍으면서 해야 돼 형 풀오브 찍으면서 해야 돼 아니 어 이게 지금 돈 돈을 버는 사람이 지금 11마리 밖에 없잖아 많은 많을수록 좋잖아 돈을 보다가는 죽는데 왜 이렇게 조금만 찍어 아 감스트가 20명 있으면 지고 살 수 있잖아 왜 계속 안 뽑냐고 지금 와 언제까지 안 뽑을 거야 아 1군 더 뽑을게 오케이 오케이 아니 나는 이제 약간 찔러스름 저 계속 놀라 그랬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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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엔지 엔지보다 안 찍어 엔지 지금 뭐야 여덟마리 와 미쳐버렸는데 형 이거는 지금 스타트 잠깐 멈춰봐 오케이 뭉쳤어 뭐든지 형 뭐든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되는 게 있잖아 게임에 그치 지금 풀오브 8마리면 형이 진짜 이 진로시 변현제처럼 쓴다고 해도 이 게임은 이미 의미가 없는 게임이야 형 이미 게임이 성립이 안 된다고 지금 풀오브 형은 풀오브를 잘 찍어야 돼 풀오브 지금 8마리로 지금 어떻게 게임하겠다는 거야 야 그러면 몇 마리까지 찍어야 돼 형 진짜 한 30마리까지 뽑아도 돼 본진에만 30마리 숫자로 따진다면 맞냐고?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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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 의심했어 오케이 형 나 변현제로 변현제 아니라고 의심하는 거야? 아니 너 ASL 우승자잖아 그래 우승했었던 사람이야 일꾼을 그래도 많이 찍어야 돼 일꾼 존나 찍을게 이제 알았어 진짜 어 근데 일꾼을 또 너무 찍어도 안 돼 너무 무식하게 계속 찍으면 안 되고 정확하게 형한테 숫자로 대충 알려줄게 한 30 언저리 오케이? 오케 30정도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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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행해봅시다 진행하고 질럭 컨트롤 함 봅시다 질럭 컨트롤 질럭 아니 드라곤으로 좀 이것도 이고 나서 또 형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 이기긴 했어? 나 잘했다고 생각했는데? 아니 상대가 드라곤인데 컨트롤 안했잖아 카이팅을 해야되는데 D로 빠지면서 어어 형 할 줄 알아요? 아 나 할 줄 알지 그거 A로 하고 D로 빼면서 하는 거 아니야? 나 할 줄 알아 형 개소름인게 아직까지 풀오브 8마리 끝까지 이게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우선은 풀오브를 잘 찍으면 형 실력이 급상승할 거야 지금 풀오브만 찍어보 풀오브 찍어도 오케 풀오브만 찍어도 형 지금 갑자기 실력이 급상승한다니까? 지금 기본기가 아예 안 돼 있어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 지금 배운 게 프루토스 존에는 게이트를 찍고 나가라 그 다음 게이트는 12 두 게이트 찍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풀오브를 30원전이 그렇죠 여읍이 님이라는 거 한번 보여줘 형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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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 그걸 봐야돼 내가 솔직히 생각해서 냉정하게 한번 볼게 형이 정말 이기고 싶다면 내가 진짜 솔직하게 한번 말해줄게 정말로 방송감 이런 거 필요 없어 한번 솔직하게 말해줄게 오케이 정말 이기고 싶다면 오케이 오케이 바로 갑니다 네 자 만들었고요 아 근데 나 진짜 늘 것 같은데 느낌이 아 형 나 형 이거 하는 거 보니까 형 지금 완전 백지가 아니라 거의 지금 무서운 상태거든 나 형 잘하게 만들 수 있어 오케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 뇌가 없어 그냥 내가 비어있네 뇌를 아 뇌를 만들어야 돼 지금 큰일 났어 알았어 나 뇌 만들어줘 진짜로 오케이 한번 해보자 일단 프로토스가 나고 여우비 님이 저 초록색 오케이 오케이 이게 지금 초반부터 봐야 돼 원래 프로게이머 경기는 곱하기 4로 봐도 돼요 왜냐면 걔네들이 기본적으로 하니까 근데 형은 지금 완전 초반부터 단추를 잘못 깨고 있어서 이거 처음부터 봐야 돼 이게 와 7파일런 이거 미쳐 야 어? 지랄을? 뭐야 이거? 200원 대 파일런?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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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파일런이 얼마야 형 파일.. 파일런이 100원 형 얼마에 지었어 지금 나? 얼마에 했지 나? 지금 200원이 지었잖아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100원에 맞춰서 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기본적인 100원이 있을 때 100원에 딱 지어야 될 거 아니야 200원을 모으고 나서 지으면 그게 타이밍이 엄청나게 느려지잖아 말도 안 되게 그리고 인구수가 8대 지어야 되는데 왜 파일런을 7대 짓냐고 잘못된 거예요 형님? 근데 이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미 지금 머릿속에 입력 되셨죠? 입력 돼.. 됐어 됐어 오케이 8대 파일런이에요 어 오케이 8대 파일런 어 아 저거다 아이씨 호소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오케이 다시가자 자 우선 파일런 서치 아이고 파일런 서치 또 못된 거 또 하고 있네 이거 파일런 서치 형 2인용 맵에서만 하는 거야 근데 형은 그 할 일이 없으니까 4인용 맵에선 이렇게 원서치 되면 좋아요 어 우선 잘 봤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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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윽 개씨XXX야 아니 왜 너 지금 게이트 얼마나 지었어 아.. 아 왜 안 지어 150 아니 이거 아 잠깐만 아니 이거 저 더블 넥서스 야 이 씨XX야 이거 무슨 아니 이거 더블 넥 썼을 때 포즈 아니야? 아 아 이거 누가 테란 정해져서 더블 포즈 안 하고 눈물 나잖아 형 진짜 웃길라 그러는 거지 아니 아니 그 저그 존때만 하는 거야 포즈 더블 넥은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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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왜 안 되냐면 탱크 때문에 그래 탱크 뽑고 시즈보도 하고 오면 형 포토 깔아도 다 부셔지잖아 저그는 어쩌니 포토를 깨야 되는데 유닛으로 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닛이 있기 때문에 포토 빌드라는 건 없는 빌드야 형 아 그러면 게이트를 지어야 되구나 게이트를 짓고 더블을 하는 거지 아니면은 더블을 짓고 게이트를 지어도 되고 그래서 포즈 더블이라는 빌드는 없는 빌드야 아 어 우선은 한번 해보자 아 우선 좀 진행해봐 리플 어 그래도 형이 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했는지 한번 보게 야 인구수 10대까지 풀업 안 짓고 야 지랄 해라 와 미쳐봐 어이구야 형 본질에 지금 풀어보 아유 8마리 있는데 이렇게 절대 하면 안 돼요 다음부터 오케이 음 아 지금처럼 14마리 나와야 되잖아 지금쯤 아니 계속 풀어보라는 거는 계속 짓는 거야 형 계속 처음부터 치지 않게 야 50원짜리 계속 뽑는 거야 아니 아니 여태까지 이렇게 하면서 스탑컨텐츠였던 거야? 아니 뭐하는 짓이야 게이트도 안 짓고 스탑이 아니 왜 왜 야 이 개새끼야 게이트도 안 짓고 가스도를 지으면 뭐 어떻게 가스를 왜 먼저 지었어 아니 난 이제 저 게이트를 몰랐어 게이트를 짓고 가스도를 지어야지 뭐할 짓이야 아 게이트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 오케이 아 이게 진행해 가스를 먼저 짓는 사람은 어딨어 아니 나는 이제 내가 생각한 게 음 저 이제 테라 나오고 할 땐 드라군 사업 드라군이 빨리 나와야 되니까 어 그럼 사업 드라군이 빨리 나와야 돼서 그 가스를 먼저 판 거야? 어? 아주 좋은 생각이야 라고 하지 않았어 이 그게 맞아 사이버가 지금 없는데 아 맞네 코어를 안 올렸네 코어가 있어야 돌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아 여우비님은 아니 아니 지금 당신 거 보지 말고 여우비님 거 봐봐 어 봤어 아니 깔끔하잖아 딱 봐도 사람같이 하잖아 이게 맞아 이 사람 뭐 어디서 뭐 배웠네 당신 거 봐봐 아니 당신 앞마당 봐봐 지금 이게 뭐야 오합지졸이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포즈 게이트 심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본질이 드라군도 못 지나가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드라군도 지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이게 지금 저거전이야? 드라군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야지 본질이 만약에 뭐 나중에 드랍시 보면 어떡할라고 아 죄송합니다 설마 나중에 또 자기 거 부시고 또 본질이 왔다 갔다 하겠지 아유 아마도 뻔하죠 이거 어? 야 어떻게 그러냐? 그렇게 해야지 바로 바로 찍었네 야 아니 이게 형이 이렇게 물량 지금 바로 찔러 물량 이렇게 하고싶으면 아니 앞마당에는 또 프로그램 찍고 본질도 안 찍네 아니 양쪽이랑 지금 양쪽으로 뽑아 앞마당 뽑네? 본질도 안 뽑네? 지금 봐봐 형 이게 뭐야 아니 앞마당에 두 개 누르네 양쪽으로 하나씩 누르면 두 갠데 이 씨발놈아 하나에 두 개는 누르네? 두 개가 있는데 생산 건물이? 아 아니 나는 그니까 프로브가 너무 많으면 인구수를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병력이 안 나와서 앞으로 60마리씩 뽑을게 그러면 좌우 30마리씩 그러니까 좌우로 찍으라고 좌우로 한 쪽에 두 개 누를 거면 하나씩 뽑으면 좋잖아 오케이 확인 그럼 무조건 뽑고 조금 그래 이거보다 더 뽑으면 아니 뭐 형이 진짜 너무 경기가 바빠서 안 뽑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지금 안만한 정도는 뽑아줘야 돼 본진도 지금 본진은 너무 지금 본진은 너무 심각하잖아 형이 봐도 그렇지 빈곤하잖아 자 아 맞네 어 본진 지금 너무 빈곤하잖아 딱 봐도 그냥 게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저 사람 왜 이렇게 프로브 안 뽑죠? 갑스트링님 왜 프로브 안 뽑으세요? 이렇게 말 나올만해 안맞으면 괜찮아 아 야 지금 11시 멀티 어때? 나쁘지 않아 게임 잘하고 있으면 아 근데 형 완전 정의전처럼 한다 테란저도 드라곤을 뽑아야 돼 질러 이거 공격질러 6마리? 야 이거 뭐야 뭐하는 짓이야 저거전 어 뭐 방업 찍는 거 못해 야 이 개 테란저도 공만 찍어야지 뭐하는 짓이야 아 오케이 아니 근데 이거를 내가 좌우 동시에 돌리고 있는데 지금 앞 이거를 아 그러네 아 이거 형 내가 내가 실수했어 어 화내는 거에 집중하다보니까 내가 실수했네 두 개 돌리는 거 좋아요 형님 아 좋아요 아니 형 이거 좋습니다 야 가르쳐준 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형님 죄송합니다 화내는 거에 집중했네요 어 오케이 확인 아 형님 봉지프로보 7마리 아 이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네 우선 봉지프로보는 이제 그만 얘기할게 왜냐면 형이 다음판부터 저거 신경 써줄 거잖아 맞죠? 이제 신경 쓸 거니까 금방 지점할게 네 똑같은 지점 그만할게요 다른 지점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드랍십으로 예 어 드랍십으로 지금 드랍을 가고 있는 상황 셔틀로 오 근데 형님 테랑 5시인데 왜 7시까지 가셨어요 그니까 이제 약간 꺾어서 가려고 안 들키려고 안 들키려고 근데 들켰네 멀리 돌아가 그냥 그냥 어 그냥 가도 될 거 같아 형 아잇! 뭐야 아이고 고생해서 가면 뭐해 씩어 던지는데 형 어? 먼 길 돌아오면 뭐하냐고 던질 건데 어차피 던질 거면 가서 던져 그냥 일직선으로 가서 야 그럼 야 그럼 이때는 뭐 안 갔어야 됐나 내가 드랍을 아니 그게 아니라 잘 던져야지 던져도 앞마당 쪽으로 가가지고 터레스 지금 위치가 셔틀에 맞아도 좀 내릴 수는 있잖아 템플러 두 마리 갑자기 템플러 두 마리 내렸으면 쏜다 앞마당에 그럼 기스쿨도 당일겠지 어 원래 앞마당 쪽에 공략하는 게 좋아요 템플러 같은 거는 본질까지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아직 소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11시 몰래 몰틴 좋습니다 형님 그럼 지금 인구수 보시면 테란이 인구수 형보다 오실이 더 많다는 거는 게임을 이미 이거는 형이랑 이미 지금 여우빈님이랑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이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형이 지금 실력이 많이 밀려 감스트 당신 존나 밀려 이건 한 수도 아니야 한 일곱 수 정도 돼 그냥 아니 때려 죽여도 못 이기는 실력이야 지금은 아니 아니라고 하지마 부정하지마 맞다고 생각하고 연습해야 돼 아 오케이 어 이거는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아까 내가 말한 대로 크롭을 존나게 많이 뽑으면서 지금 기본기를 다 져야 돼 지금 빌드도 완전 망했잖아 8파일럿하고 꼭 7파일럿하면 그 순간부터 게임이 말린다니까 8파일럿 10게이트 꼭 대괄통에 지금 입력해 아 뭐 뭐라고 8파이트 뭐라고 말파이트 말고 8대 파일럿 짓고 8파일럿 어 8파일럿 짓고 10대 게이트 지으라고 8파일럿 10게이트 오케이 8파일럿 10게이트 오케이 이건 이미 여기서 이거 쪼개기 무너졌겠네 못 풀지 이거는 아이구 잘 아니 상대는 아니 근데 형 이거 약간 사기스탄인데 상대 상대 존나 잘하는데 이사람 뭐야 형이랑 게임하는 한거 사는거 맞아 이 레벨이 아닌데 아니 원래 내가 이겼었어 원래 이겼었다고? 어? 어 그래 어이 아 혹시 이긴거 있어 형? 최근에? 아 근데 이긴거 제목이 뭐였지 야 아니 최근에 언제 뭐 실력 무게 전에 한 번 이긴거야? 아니 나 2주 전에가 이제 사람들이 날비를 썼다해서 막 포토롯이 이런걸로 이겼거든 아아 안돼 안돼 그럼 안돼 날비로 이겼다고 사람들이 지금 제보 들어오는데 날비로 이겼다고 그러면 안돼 형은 지금 날비를 해서 이기면 당장은 딥은 좋지 그럼 실력 계속 이 모양이야 근데 상대에 실력 늘었네 지금 아 조금 기본기도 좀 잘하고 나서 날비도 쓰면 얼마나 좋아 맨날 날빌만 할거야? 예? 아뇨 아 좀 좀 정석 좀 한번 좀 시원하게 한번 감스트식 절 그 정석으로 한번 하면 좋잖아 잘하면 좋잖아 고단하게 물량토스 물량토스 안좋아요? 감스트씨? 아 나 물량토스로 알려줘 진짜로 어 아 한번 아 지금 그 한번 게임 새로운 게임 한번 보고 싶은데 지금 하는거 이제 좀 개념 좀 바뀌고 나서 어 그러면은 나보고 당신 컴퓨터는 이겨요? 컴퓨터씨? 아 이겨 아 왜 이렇게 억울하다는 듯이 얘기하시? 장식씨 컴퓨터 치실거 같은데? 아니 아니 이긴다니까 컴퓨터 아 컴퓨터 가지고 놀아요? 오케이 아니 뭐 그 1대0씨 할 수 있는 상대가 없나요 형님? 적합한 상대? 조금? 아 오케이 그러면은 어 한번 구해볼 수 없나요? 토마토 어어 오케이 오케이 뭐 아무 좋지 오케이 토마토 토마토 프로토스니까 푸푸전 하면 되겠네 어 오케이 기본기 싸움 푸푸전이 제일 좋아요 기본기 싸움 연습할 때 기본기 연습할 때 다행이네 어 오케이 볼게요 트펭 볼게요 볼게요 볼게요